그렇다면 말초신경 구속까지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자율신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잘 관리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속 건강이 좋아진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윤기가 흐르고 심신이 안정되며 스트레스 관리도 쉬워지니 천천히 늙어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며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율신경은 뇌의 기능은 물론이고 오장육부와 말초 부위까지의 모든 기능을 좌우하는 컨트롤 센터이다. 살아있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잘 맞아야 진정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다. 부모가 화만 내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건강 역시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어 이완시키지 못하면 교감신경은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약화되어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사업가 그리고 각 계층의 리더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왔다. 이 중에서 건강하고 나이가 젊어 보이는 사람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좋았다. 특히 심리적으로 안정된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훌륭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표정만 봐도 자율신경의 균형이 잡혀있는지 아닌지 가늠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미간 주름이 깊고 표정이 사나우면 교감신경이 향진된 사람이다. 반면 둥글둥글한 눈매에 늘 웃는 얼굴을 하고 표정이 부드러우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다. 이처럼 몸 상태는 표정에 다 드러나는 법이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며 진료실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표정이 어둡고 얼굴 근육이 굳어있으며 인상이 좋지 않다. 몸에서 보내는 질병의 신호가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잡힌 사람의 얼굴은 확실히 나이보다 젊고 탄력이 있어 보인다. 결국 자율신경의 건강은 몸과 마음, 얼굴과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바로 위터인 셈이다. 자율신경 건강 유지는 건강한 생명 활동을 지키며 동시에 노화를 늦추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자율신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율신경을 회복하는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다. 조그만 관심을 기울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환상적인 균형을 얼마든지 잃을 수가 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은 식생활의 규칙성,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잠을 자는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음식을 찾아 챙겨 먹는 식재료에 대한 관심,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과 관절의 힘을 키우는 일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수년간 공을 들여야 비로소 몸에 배어들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가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게다가 식재료가 좋으면 음식 맛도 제대로 난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거나 조리하기 귀찮다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끼니를 겨우 떼우는 식사 방식이나 자주 굶는 식습관을 40대에도 유지하면 건강한 갱년기를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 좋은 식재료에 대한 관심은 젊어서부터 가져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40세대는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야 건강한 갱년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 40대 이후에 할 운동은 20대와 30대 때 하던 운동과 종목도 방법도 운동량도 모두 달라야 한다. 40대에는 짧은 시간에 과격하게 하는 운동보다는 유연성과 근력을 함께 기르며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걷기, 등산, 요가, 골프 등은 노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므로 40세대부터 기본기를 잘 갖춰두는 일이 필요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갱년기 이후 호르몬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려면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35세부터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거나 50세가 되어서야 그동안의 몸관리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한다. 특히 여성은 왕경으로 심신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 후회의 정도가 크다. 갱년기란 말 그대로 다시 사는 인생이다. 두 번째로 태어나는 시기라는 것이다. 갱년기 이전에 성호르몬이 잘 나올 때 대비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설령 대비하지 못하더라도 호르몬을 보충하는 대신 노화를 늦추고 자유신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 호르몬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갱년기 이후에는 대사순환 속도와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체력을 회복하는 속도 역시 느려지면서 나잇살이 쉽게 붙는다. 갱년기 때 늘어난 체중이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도 대사순환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만약 체중을 10%만 감량한다면 관절의 부담이 크게 줄고 심혈관계 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는 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취미생활이다. 음악, 미술, 스포츠 등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주저 말고 도전해보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량을 염마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우울감이나 불안 초조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어느새 전문가 수준의 아마추어 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운동에 집중하는 것도 좋다. 운동은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며 사회적인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신체의 변화를 잇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다. 주위 사람들과 지내면서 밝은 마음으로 현재의 증상을 극복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다음은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비트 비트는 비타민과 철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고혈압을 예방한다. 또한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줘 노화를 방지하며 여성의 생리 불순이나 갱년기 증상에도 도움을 준다. 비트는 주스, 물김치, 장아찌, 피클, 샐러드, 튀김, 볶음 등 그 활용 범위가 넓다. 블루베리 블루베리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은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폴리페놀은 신경 기능을 개선하며 치매를 예방한다. 플라보노이드는 기억력을 높인다. 무엇보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정력 감태와 성역 저하는 물론이고 남성의 전립선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은 꾸지 뽕입니다. 잎사귀, 줄기, 뿌리까지 버릴 게 없는 뽕나무를 닮은 키 작은 나무에서 산딸기 비슷한 모양으로 생기는 열매이다. 꾸지 뽕 열매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각종 비타민, 탄닌, 루틴, 가바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특히 여성 냉증, 자궁질환,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또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는 갱년기 여성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다음은 치기입니다. 치기는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갱년기에 큰 도움이 되며 항산화 성분인 이사플라본 또한 들어있다. 그래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생리불순이나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드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주에도 음향이 있듯 우리 몸에도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내장과 혈관 기능을 조절하면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때 교감신경은 양의 작용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음의 작용을 한다. 비유하자면 교감신경은 자동차의 엑셀이고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이다. 경주용 자동차는 엑셀보다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한다. 빠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훌륭한 브레이크만이 차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감신경의 속도만 내서는 신체 균형이 깨지고 만다. 부교감신경이 적절히 작용을 해서 중간중간 속도 조절을 해줘야 심장, 호흡, 수면, 땀, 소화, 배변, 혈액순환 등 모든 생명활동의 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아침부터 낮까지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고 저녁부터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서 활동한다. 운동을 하거나 공부할 때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교감신경이 쉬거나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한다. 하지만 이들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면 백혈구 중 과립구가 증가하며 몸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성 질병을 일으키고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노화가 촉진된다. 또한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심하게 나며 위산 분비가 늘어 속이 쓰리거나 위장장애가 생긴다. 장운동이 자극을 받아 복통이나 설사 또는 변비가 계속 반복되고 근육은 긴장 및 수축하여 이름모를 통증이 생기며 호흡이 빨라져서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생긴다. 무엇보다도 교감신경이 오랫동안 항진되면 각종 소모성 증산들로 인해 신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쉽게 바닥난다.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도 부교감신경이 건강하면 금세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의 긴장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 이처럼 자열신경의 균형은 혈액순환과 혈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온몸 건강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부교감신경에 좋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먼저 카페인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뇌를 각성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인여작용을 일으킨다. 따라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사람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 커피 외에도 홍차, 녹차, 콜라 등에는 다량 또는 소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술 술은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교감신경을 흥분하게 만들며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만성피로를 유발한다. 또한 음주 후에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만들어 신체에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고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소량의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하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 하지만 반대로 술이 깰 때 비록 소량일지라도 탈수를 동반하게 되며 잠이 들었다가도 깨게 만드는 등 수면 유지를 방해한다. 흔히 교감신경 긴장상태를 풀기 위해서 또는 스트레스의 해소용으로 술을 한잔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음주는 교감신경의 항진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음은 항생제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은 세균뿐 아니라 유익한 장래 미생물에게도 해를 끼친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설사가 나오는 것은 바로 장래 유익균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인체 면역세포의 70%는 장 속에 있다. 따라서 장래 유산균은 면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면역세포의 균형이 깨지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항생제 내성으로 몸의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 면역력도 따라서 급감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항생제의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인공청과물입니다. 화학조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감미료 인공색소 등 식품인공청과물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한다. 혈액의 흐름을 나빠지게 하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리는 주범인 인공식품청과물은 가공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므로 식품청과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강하고 담백한 맛의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들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에는 깊이 자야 한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됨과 동시에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활동한다. 즉, 면역활동이 최고점에 이르는 시간대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 시간대에는 가장 깊은 수면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겨 면역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어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면역력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반대로 밤새 TV를 보거나 PC 화면을 보면서 잠들지 않는 습관은 바이러스 침입이 쉬운 몸을 만들어준다. 배를 따뜻하게 한다. 배가 따뜻하면 손발과 더불어 몸도 따뜻해져서 장운동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이 향상된다. 바이러스는 주로 체온이 낮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약한 몸을 공격한다. 항상 배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간다. 비타민 D는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햇볕 아래에서 걷거나 활동할 때 만들어지는 비타민 D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몸속의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키워준다. 무엇보다 낮에 햇볕을 쬐면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 또한 햇볕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쳐 우울감을 줄여준다. 웃고 또 웃자 웃음은 인체의 자유신경계 중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웃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되며 식욕이 좋아질 뿐 아니라 체내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엔케이 세포도 활성화된다. 게다가 코르티솔, 도파민 등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감소하고 엔돌핀은 증가하여 면역력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소염 진통제와 항생제는 가급적 피한다. 소염제나 항생제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 조금만 부어도 소염제나 항생제를 찾다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자꾸 떨어진다. 당장 편해지는 약을 찾기보다는 면역력을 유지하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체요법이나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보길 권한다. 다음은 면역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발효음식 음식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발효균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된장을 비롯해 고추장, 청국장, 나또, 김치, 젓갈, 요구르트 등 발효음식에는 발효미생물이 들어있다. 발효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젖산균, 초고균, 유산균 등의 발효 미생물은 항암, 항노화, 항혈전, 면역 증강 등 여러가지 효과가 좋다. 그래서 김치, 된장, 간장 등 발효 식품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로 인정을 받는다. 다음은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바이러스 표면에 달라붙어 활동을 저지시키며 체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코팅제 역할을 한다. 또한 녹차 속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C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피로해진 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식물 속에 들어있는 천연 물질로 녹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이러한 식물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항염, 해독 효능이 있는 색소이다. 식물은 성장하면서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천연 색소를 만들어내며 그리고 스스로 면역력을 갖추게 된다. 블루베리와 포도의 안토시아닌 토마토의 라이코펜 버섯의 베타글루칸 등 식물의 색깔 속에는 사람의 면역력을 보충해주는 비밀이 있다. 다음은 따뜻한 음식입니다. 체온이 따뜻한 사람은 차가운 사람보다 면역 시스템이 튼튼하다. 따라서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아침 식사는 따뜻하면서도 위장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천연 식품입니다. 같은 비타민c라도 알약보다는 레몬, 귤 등 천연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다. 천연 식품에는 비타민c 외에도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당은 물론 미네랄, 섬유소 기타 다양한 비타민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영양을 보충하거나 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천연 식품 자체를 먹도록 하라. 다음은 로컬 푸도입니다. 반경 50km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지역 농산물을 말한다. 이들은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신선도가 극대화된 식품이다.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유통 과정이 짧고 안전한 농산물이어서 신선할 뿐 아니라 영양가도 높다. 맛이 좋은 것은 덤이다. 이처럼 신선한 먹거리는 면역력을 높이는 기초가 된다. 다음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음식들입니다. 만성염증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음식은 신선한 과일, 버섯류, 베리류, 마늘, 다양한 야채, 그리고 통곡물 종류이다. 물론 집에서 밥을 먹더라도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만을 찾으면 답이 없다. 반면에 외부에서 음식을 해결하더라도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재료의 음식을 먹는다면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건강이란 자신이 선택하고 먹는 음식에서 판가름 나는 셈이다. 다음은 강황입니다. 강황 속의 커큐민은 폴리페놀 성분으로 강력한 항염증 효능을 가지고 있어 혈액 속의 염증 물질을 감소시킨다. 게다가 강황은 항염 효능 외에도 항산화, 항암 효과까지 있어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약제이다. 강황은 실제로 관절염 치료에 많이 처방하고 있는 약제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강황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해독하는 효과도 있어서 간염, 지방간 등의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은 콩입니다. 콩 속에는 항산화 성분의 일종인 이사플라본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와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이소플라본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만성염증이 있을 때 꾸준히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소플라본은 특히 두부로 만들었을 때 함유량이 가장 높다. 앞서 말했듯 자율신경기능은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 질 낮은 식재료로 만드는 간편식 등을 오랜 동안 섭취할 때 안 좋아진다. 따라서 스스로 먹을 식사를 제대로 차려서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다면 자율신경의 이상이 생기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경마장의 경주마처럼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지럽고 맥이 빠져 기운을 못 차린다면 번아웃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으로 자율신경기능에 문제가 생겨 내원하는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 체력만 믿고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다가 어느 순간 불탄 집처럼 폭삭 내려앉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이럴 때는 몸도 마음도 챙겨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환경이 뒷받침해 주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번아웃 증후군은 오랜 시간 쌓아온 교감신경 항진 과정의 결과이다. 검사를 해보면 역나없이 심한 스트레스 뇌파가 확인된다. 온몸의 긴장, 수면불량, 뇌의 각성, 기력 탈진, 원인 모를 어지러움과 두통 등 갑자기 시작된 다양한 증상들은 당사자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루 중에 섭취하는 거의 모든 식재료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은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간편식, 가공식품을 피해야 한다. 과자나 비스켓, 사탕 등의 군것질거리도 마찬가지다. 또한 포장지에 적혀있는 성분 표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나 나트륨, 그리고 지방의 함량 등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저것 손이 가는 대로 가공식품을 장바구니에 가득 실어서 집에 풀어놓는 일을 반복한다면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두부나 단무지, 옥수수 통조림은 물에 헹구거나 담가 두었다가 요리하는 것이 좋으며 햄, 소세지, 어묵은 끓는 물에 한번 데치면 인공 색소를 줄일 수가 있다. 라면 역시 스프를 넣기 전에 면을 먼저 삶아낸 뒤에 물을 따라내면 좋다. 이처럼 가공식품을 조리하기 전에 데쳐내는 과정을 추가하면 훨씬 안전한 식탁을 차릴 수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가공 포장된 식품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는 흙이 묻거나 손질되지 않은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식재료를 구매하여 요리한다는 의미이다. 음료나 기호식품 역시 천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활용해서 조리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단맛을 낼 때는 양파를 짠맛이 필요할 때는 조개나 해물류를 활용하라. 무설탕, 간편조리, 물만 부으면, 데우기만 하면 이런 문구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식사를 바꿔야 몸이 바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화는 참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그때 폭발해버려도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분을 쉽게 드러내는 것이 당장은 화풀이가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심적 부담이 커져서 또 다른 병을 낳게 되는 것이다. 만약 분노의 폭발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다. 따라서 화병은 예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즉시 올바르게 대처하여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현명하다. 건강하게 감정을 다스리고 표출하는 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운동이다. 운동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자신감, 활력, 스트레스 해소 등 심리 근육이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화병은 우울증, 불면증, 소화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음악은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자기 제어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음악은 의학과 심리학 영역에서 치료 방법으로 널리 이용된다. 환자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자아를 통합하여 정서적 균형을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음악은 듣는 것도 좋지만 악기를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처럼 음악에는 마음을 진정시켜 우라를 풀어주는 힘이 있다. 다음은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는 습관입니다. 신체의 리듬 회복 피곤하다고 종일 쉬거나 잠만 자는 것은 오히려 피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다. 지나치게 오래 휴식을 취하는 것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체의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 유산소 운동을 20분에서 30분 이상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곤하거나 식욕이 없을 때는 사과를 먹어라.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능금산, 구연산, 주석산 등의 유기산이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준다. 또한 긴장을 풀어주는 진정작용을 함으로 불면증에도 좋고 빈혈이나 두통에도 효과가 있다. 꿀은 꽃가루 특유의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방향성 물질, 아미노산 등 이상적인 종합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효소 역시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식품이다. 게다가 꿀은 포도당과 과당을 주 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흡수가 아주 빠르다. 이처럼 꿀을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 어떤 식품과도 비교할 수 없다. 약만으로는 번아웃을 완벽히 치료할 수 없다. 환자 스스로 생활 리듬을 조절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정신적인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답은 뇌가 방전하여 번아웃이 되기 전에 수시로 충전을 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지쳐가는 뇌를 충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대인에게 가장 권할 만한 것은 문화생활이다. 음악도 좋고 미술도 좋다. 주기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업무 스케줄을 짜듯 미리 설정해놓자. 이번 달에는 연주회 다음 달은 전시회 그 다음에는 영화관람 이렇게 일정을 짜놓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감상하게 된다.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함께 문화생활을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혼자서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즐기도록 해보자. 이렇게 문화생활을 통해 우리의 지친 뇌는 쉬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지친 뇌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활동은 바로 스포츠다. 스포츠는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몸만큼이나 마음도 건강해지도록 돕는다. 반드시 시간을 내서라도 운동을 해야 한다. 종목은 상관없다.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단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운동은 금물이며 무리해서도 안 된다. 운동하고 난 뒤에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불편하거나 괴로워진다면 나에게 맞는 운동이 아니다. 반드시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의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왕이면 야외 스포츠를 해보자.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햇볕을 받으며 집중하다 보면 신체 에너지는 풍성해지고 마음 역시 더욱 상쾌해질 것이다. 다음은 자율신경계를 지키는 생활습관입니다. 신체의 리듬을 회복하라.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과 일상생활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 수면과 생활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식사시간과 오장의 운동의 리듬이 생기게 되고 바이오 리듬 및 자율신경의 균형 유지가 쉬워진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라.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만성피로가 쌓이고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된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 컨디션을 쉽게 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밤샘이나 야간 근무, 야행성 생활을 피해라. 주야간 교대 근무, 삼교대,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자율신경계 질환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게임이나 TV 시청으로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는 생활 역시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자는 생활이 가장 좋다. 몸을 움직여라.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자율신경 균형의 붕괴는 의외로 별다른 징후 없이 진행된다. 따라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자부했으나 알고보니 교감신경 항진이 상당히 진행되어 진료실로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다. 스트레스로 마음이 혼란하여 마음을 바꾸기 힘들다면 몸을 먼저 바꾸는 것도 효과적이다. 일정한 시각에 몸을 움직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걷기도, 뛰는 것도, 체조도, 아무튼 무엇이든 좋으니 몸을 움직여보자. 다만 이러한 운동은 가능하면 낮에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먹어라.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은 바로 식습관이다. 주로 식사의 종료, 시간 등을 체크하는데 식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자율신경의 교란이 쉽게 발생하고 치료를 시작해도 좀처럼 병세가 호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되 항상 일정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은 가능한 한,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재료를 최소한의 조리를 거쳐서 만들어내는 것이 자율신경 회복에 효과적이다. 자율신경의 문제로 소화 효수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아 소화기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많이 있다. 그런데 열의 아홉은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다. 제대로 먹어야 자율신경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느리게 살자. 뭐든지 급하게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항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느리게 사는 것이다. 생각도 느리게 행동도 느리게 말도 느리게 느린 삶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주는 보약인 셈이다. 그래서 약속했던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호흡도 불안정해진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것이다. 여유있게 움직인다면 교감신경이 항진될 일이 없다. 늘 느긋하고 여유가 있을 테니 말이다. 이처럼 여유를 가지면 자율신경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심호흡을 자주 해라. 허리와 등을 곧게 편 뒤에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을 연 자세로 바르게 앉는다. 두 손은 편안히 아래에 두고 시선을 코끝에 집중한다. 그 뒤에 코를 통해 숨을 천천히 내보내고 다시 천천히 들이마신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더 천천히 숨을 내쉰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반복한다. 이러한 심호흡을 하루에서 10분에서 30분가량 실시하면 교감신경이 진정되면서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이다.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생명 시스템을 조율하고 있는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목뼈부터 엉치뼈까지 척추를 따라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의 균형을 위해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척추를 세우듯 반듯한 자세를 늘 유지하는 것이다. 자세가 구부정하고 흐트러지면 척추 균형이 깨지고 교감 부교감신경의 통로인 척추의 흐름이 왜곡되어 한쪽으로 척추와 근육의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등과 어깨가 앞으로 굽으면 가슴 근육이 위축되고 몸이 안으로 말려들어가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 즉 교감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호흡이 힘들어진다. 서 있거나 앉아있을 때 양손을 뒤로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펴는 자세를 취하면 가슴이 활짝 열리게 된다. 또는 그냥 서 있을 때도 엉치를 약간 뒤로 빼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 가슴이 자연히 열린다. 이런 자세에서 깊은 호흡, 복식호흡이 가능하며 교감, 부교감신경의 원활한 작용이 이루어진다. 목이 앞으로 뻗어나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등이 구부러지고 어깨는 안으로 밀려들어가며 폐와 호흡기가 좁아지면서 횡경막이 압력을 받아 호흡이 짧아지고 얕아진다. 그래서 어지럽거나 이병, 불면, 소화불량, 답답함 이런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한 증상들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자신이 거북목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벽에 기대어 머리부터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까지 벽에 붙이고 서보는 것이다. 이때 머리가 벽에서 떨어진다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있다. 거북목을 치료하고 싶다면 이렇게 선 자세에서 턱을 아래로 약간 당기고 머리는 벽에 붙이는 느낌을 유지하면 된다. 만약 목덜미가 뭉쳐서 늘 무겁고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뭉쳐 있다면 뇌와 몸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에 문제가 생겨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될 수가 있다. 따라서 목과 어깨가 뭉치지 않도록 평소에 습관적이라도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신의 근육에 힘을 빼는 연습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닥에 누워 눈을 감은 뒤에 심호흡을 하면서 머리부터 이마, 코, 턱, 귀순으로 하나하나 내려가 발목, 발등, 발끝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힘을 빼면 된다.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시도하면 좋다. 꾸준히 하게 되면 긴장이 해소되고 호흡이 깊어지며 뇌의 피로도 줄어든다. 단순히 걷는 것과 다르게 올바로 걷기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다. 제대로 걷지 못하면 걸을 때마다 몸에 무리를 주게 된다.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턱을 약간 당기고 가슴을 활짝 편 뒤에 허리를 곧게 펴야 한다. 걸을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신경쓰되 팔은 앞뒤로 움직이고 특히 팔이 뒤로 가는 폭이 더 크게 걷도록 한다. 땅에 발을 디딜 때는 발 뒤꿈치부터 닿게 하고 머리 꼭지를 누군가 하늘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몸을 쭉 펴고 걷는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찾는 방법으로 자유신경의 건강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신경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또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실천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말초신경 구속까지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자유신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자유신경의 균형을 잘 관리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속 건강이 좋아진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윤기가 흐르고 심신이 안정되며 스트레스 관리도 쉬워지니 천천히 늙어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신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며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유신경은 뇌의 기능은 물론이고 오장육부와 말초 부위까지의 모든 기능을 좌우하는 컨트롤 센터이다. 살아있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다. 자유신경의 균형이 잘 맞아야 진정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다. 부모가 화만 내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건강 역시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어 이완시키지 못하면 교감신경은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약화되어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사업가 그리고 각 계층의 리더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왔다. 이 중에서 건강하고 나이가 젊어 보이는 사람은 자유신경의 균형이 좋았다. 특히 심리적으로 안정된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은 자유신경의 균형을 훌륭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표정만 봐도 자유신경의 균형이 잡혀있는지 아닌지 가늠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미간 주름이 깊고 표정이 사나우면 교감신경이 향진된 사람이다. 반면 둥글둥글한 눈매에 늘 웃는 얼굴을 하고 표정이 부드러우면 자유신경의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다. 이처럼 몸 상태는 표정에 다 드러나는 법이다. 자유신경에 문제가 있다며 진료실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표정이 어둡고 얼굴 근육이 굳어있으며 인상이 좋지 않다. 몸에서 보내는 질병의 신호가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유신경의 균형이 잡힌 사람의 얼굴은 확실히 나이보다 젊고 탄력이 있어 보인다. 결국 자유신경의 건강은 몸과 마음 얼굴과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바로 위터인 셈이다. 자유신경 건강 유지는 건강한 생명 활동을 지키며 동시에 노화를 늦추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자유신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신경을 회복하는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다. 조그만 관심을 기울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환상적인 균형을 얼마든지 잃을 수가 있다. 자유신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은 식생활의 규칙성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잠을 자는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음식을 찾아 챙겨 먹는 식재료에 대한 관심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과 관절의 힘을 키우는 일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수년간 공을 들여야 비로소 몸에 배어들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가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게다가 식재료가 좋으면 음식 맛도 제대로 난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거나 조리하기 귀찮다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끼니를 겨우 떼우는 식사 방식이나 자주 굶는 식습관을 40대에도 유지하면 건강한 갱년기를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 좋은 식재료에 대한 관심은 젊어서부터 가져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40세대는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야 건강한 갱년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 40대 이후에 할 운동은 20대와 30대 때 하던 운동과 종목도, 방법도, 운동량도 모두 달라야 한다. 40대에는 짧은 시간에 과격하게 하는 운동보다는 유연성과 근력을 함께 기르며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걷기, 등산, 요가, 골프 등은 노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므로 40세대부터 기본기를 잘 갖춰두는 일이 필요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갱년기 이후 호르몬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려면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35세부터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거나 50세가 되어서야 그동안의 몸관리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한다. 특히 여성은 왕경으로 심신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 후회의 정도가 크다. 갱년기란 말 그대로 다시 사는 인생이다. 두 번째로 태어나는 시기라는 것이다. 갱년기 이전에 성호르몬이 잘 나올 때 대비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설령 대비하지 못하더라도 호르몬을 보충하는 대신 노화를 늦추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 호르몬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갱년기 이후에는 대사순환 속도와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체력을 회복하는 속도 역시 느려지면서 나잇살이 쉽게 붙는다. 갱년기 때 늘어난 체중이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도 대사순환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만약 체중을 10%만 감량한다면 관절의 부담이 크게 줄고 심혈관계 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는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취미생활이다. 음악, 미술, 스포츠 등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주저 말고 도전해보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량을 염마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우울감이나 불안, 초조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어느새 전문가 수준의 아마추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운동에 집중하는 것도 좋다. 운동은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며 사회적인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신체의 변화를 잇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다. 주위 사람들과 지내면서 밝은 마음으로 현재의 증상을 극복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다음은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비트 비트는 비타민과 철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고혈압을 예방한다. 또한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줘 노화를 방지하며 여성의 생리 불순이나 갱년기 증상에도 도움을 준다. 비트는 주스, 물김치, 짱아찌, 피클, 샐러드, 튀김, 볶음 등 그 활용 범위가 넓다. 블루베리 블루베리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은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폴리페놀은 신경 기능을 개선하며 치매를 예방한다. 플라보노이드는 기억력을 높인다. 무엇보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정력 감태와 성역 저하는 물론이고 남성의 전립선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은 꾸지 뽕입니다. 잎사귀, 줄기, 뿌리까지 버릴 게 없는 뽕나무를 닮은 키 작은 나무에서 산딸기 비슷한 모양으로 생기는 열매이다. 꾸지 뽕 열매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각종 비타민, 탄닌, 루틴, 가바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특히 여성 냉증, 자궁질환,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또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는 갱년기 여성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다음은 치기입니다. 치기는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갱년기에 큰 도움이 되며 항산화 성분인 이사플라본 또한 들어있다. 그래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생리불순이나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드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주에도 음향이 있듯 우리 몸에도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내장과 혈관 기능을 조절하면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때 교감신경은 양의 작용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음의 작용을 한다. 비유하자면 교감신경은 자동차의 엑셀이고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이다. 경주용 자동차는 엑셀보다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한다. 빠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훌륭한 브레이크만이 차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감신경의 속도만 내서는 신체 균형이 깨지고 만다. 부교감신경이 적절히 작용을 해서 중간중간 속도 조절을 해줘야 심장, 호흡, 수면, 땀, 소화, 배변, 혈액순환 등 모든 생명활동의 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아침부터 낮까지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고 저녁부터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서 활동한다. 운동을 하거나 공부할 때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교감신경이 쉬거나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한다. 하지만 이들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면 백혈구 중 과립구가 증가하며 몸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성 질병을 일으키고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노화가 촉진된다. 또한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심하게 나며 위산 분비가 늘어 속이 쓰리거나 위장장애가 생긴다. 장운동이 자극을 받아 복통이나 설사 또는 변비가 계속 반복되고 근육은 긴장 및 수축하여 이름모를 통증이 생기며 호흡이 빨라져서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생긴다. 무엇보다도 교감신경이 오랫동안 항진되면 각종 소모성 증산들로 인해 신체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쉽게 바닥난다.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도 부교감신경이 건강하면 금세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의 긴장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소화도 잘되고 잠도 잘 온다. 이처럼 자열신경의 균형은 혈액순환과 혈류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온몸 건강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부교감신경에 좋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먼저 카페인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뇌를 각성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인여작용을 일으킨다. 따라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사람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 커피 외에도 홍차, 녹차, 콜라 등에는 다량 또는 소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술 술은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교감신경을 흥분하게 만들며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만성피로를 유발한다. 또한 음주 후에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게 만들어 신체에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고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소량의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하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 하지만 반대로 술이 깰 때 비록 소량일지라도 탈수를 동반하게 되며 잠이 들었다가도 깨게 만드는 등 수면 유지를 방해한다. 흔히 교감신경 긴장 상태를 풀기 위해서 또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술을 한잔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음주는 교감신경의 항진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음은 항생제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은 세균뿐 아니라 유익한 장내 미생물에게도 해를 끼친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설사가 나오는 것은 바로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인체 면역세포의 70%는 장 속에 있다. 따라서 장내 유산균은 면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면역세포의 균형이 깨지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항생제 내성으로 몸의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 면역력도 따라서 급감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항생제의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인공청과물입니다. 화학조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감미료 인공색소 등 식품인공청과물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한다. 혈액의 흐름을 나빠지게 하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리는 주범인 인공식품청과물은 가공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므로 식품청과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강하고 담백한 맛의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들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에는 깊이 자야 한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됨과 동시에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활동한다. 즉, 면역활동이 최고점에 이르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시간대에는 가장 깊은 수면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겨 면역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어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면역력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반대로 밤새 TV를 보거나 PC 화면을 보면서 잠들지 않는 습관은 바이러스 침입이 쉬운 몸을 만들어준다. 배를 따뜻하게 한다. 배가 따뜻하면 손발과 더불어 몸도 따뜻해져서 장운동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이 향상된다. 바이러스는 주로 체온이 낮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약한 몸을 공격한다. 항상 배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간다. 비타민D는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햇볕 아래에서 걷거나 활동할 때 만들어지는 비타민D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몸속의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키워준다. 무엇보다 낮에 햇볕을 쬐면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 또한 햇볕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쳐 우울감을 줄여준다. 웃고 또 웃자 웃음은 인체의 자유신경계 중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웃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되며 식욕이 좋아질 뿐 아니라 체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NK세포도 활성화된다. 게다가 코르티솔, 도파민 등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감소하고 엔돌핀은 증가하여 면역력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는 가급적 피한다. 소염제나 항생제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 조금만 부어도 소염제나 항생제를 찾다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자꾸 떨어진다. 당장 편해지는 약을 찾기보다는 면역력을 유지하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체요법이나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보길 권한다. 다음은 면역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발효음식 음식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발효균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된장을 비롯해 고추장, 청국장, 낫도, 김치, 젓갈, 요구르트 등 발효음식에는 발효 미생물이 들어있다. 발효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젖산균, 초고균, 유산균 등의 발효 미생물은 항암, 항노화, 항혈전, 면역 증강 등 여러가지 효과가 좋다. 그래서 김치, 된장, 간장 등 발효 식품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로 인정을 받는다. 다음은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바이러스 표면에 달라붙어 활동을 저지시키며 체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코팅제 역할을 한다. 또한 녹차 속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C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피로해진 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식물 속에 들어있는 천연 물질로 녹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이러한 식물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항염, 해독 효능이 있는 색소이다. 식물은 성장하면서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천연 색소를 만들어내며 그리고 스스로 면역력을 갖추게 된다. 블루베리와 포도의 안토시아닌 토마토의 라이코펜 버섯의 베타글루칸 등 식물의 색깔 속에는 사람의 면역력을 보충해주는 비밀이 있다. 다음은 따뜻한 음식입니다. 체온이 따뜻한 사람은 차가운 사람보다 면역 시스템이 튼튼하다. 따라서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아침 식사는 따뜻하면서도 위장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천연 식품입니다. 같은 비타민c라도 알약보다는 레몬, 귤 등 천연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다. 천연 식품에는 비타민c 외에도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당은 물론 미네랄, 섬유소 기타 다양한 비타민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영양을 보충하거나 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천연 식품 자체를 먹도록 하라. 다음은 로컬 푸드입니다. 반경 50km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지역 농산물을 말한다. 이들은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신선도가 극대화된 식품이다.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유통 과정이 짧고 안전한 농산물이어서 신선할 뿐 아니라 영양가도 높다. 맛이 좋은 것은 덤이다. 이처럼 신선한 먹거리는 면역력을 높이는 기초가 된다. 다음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음식들입니다. 만성염증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음식은 신선한 과일, 버섯류, 베리류, 마늘, 다양한 야채, 그리고 통곡물 종류이다. 물론 집에서 밥을 먹더라도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만을 찾으면 답이 없다. 반면에 외부에서 음식을 해결하더라도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재료의 음식을 먹는다면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건강이란 자신이 선택하고 먹는 음식에서 판가름 나는 셈이다. 다음은 강황입니다. 강황 속의 커큐민은 폴리페놀 성분으로 강력한 항염증 효능을 가지고 있어 혈액 속의 염증 물질을 감소시킨다. 게다가 강황은 항염 효능 외에도 항산화, 항암 효과까지 있어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약재이다. 강황은 실제로 관절념 치료에 많이 처방하고 있는 약재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강황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해독하는 효과도 있어서 간염, 지방간 등의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은 콩입니다. 콩 속에는 항산화 성분의 일종인 이사플라본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와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이소플라본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만성염증이 있을 때 꾸준히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소플라본은 특히 두부로 만들었을 때 함양이 가장 높다. 앞서 말했듯 자율신경 기능은 가공식품 트렌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 질 낮은 식재료로 만드는 간편식 등을 오랜 동안 섭취할 때 안 좋아진다. 따라서 스스로 먹을 식사를 제대로 차려서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다면 자율신경의 이상이 생기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경마장의 경주마처럼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지럽고 맥이 빠져 기운을 못 차린다면 번아웃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으로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겨 내원하는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 체력만 믿고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다가 어느 순간 불탄 집처럼 폭삭 내려앉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이럴 때는 몸도 마음도 챙겨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환경이 뒷받침해주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번아웃 증후군은 오랜 시간 쌓아온 교감신경 항진 과정의 결과이다. 검사를 해보면 역나없이 심한 스트레스 뇌파가 확인된다. 온몸의 긴장 수면불량 뇌의 각성 기력탈진 원인 모를 어지러움과 두통 등 갑자기 시작된 다양한 증상들은 당사자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루 중에 섭취하는 거의 모든 식재료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은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간편식 가공식품을 피해야 한다. 과자나 비스켓 사탕 등의 군것질거리도 마찬가지다. 또한 포장지에 적혀있는 성분 표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나 나트륨 그리고 지방의 함량 등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저것 손이 가는 대로 가공식품을 장바구니에 가득 실어 집에 풀어놓는 일을 반복한다면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두부나 단무지, 옥수수 통조림은 물에 헹구거나 담가 두었다가 요리하는 것이 좋으며 햄, 소세지, 어묵은 끓는 물에 한번 데치면 인공 색소를 줄일 수가 있다. 라면 역시 스프를 넣기 전에 면을 먼저 삶아낸 뒤에 물을 따라내면 좋다. 이처럼 가공식품을 조리하기 전에 데쳐내는 과정을 추가하면 훨씬 안전한 식탁을 차릴 수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가공 포장된 식품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는 흙이 묻거나 손질되지 않은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식재료를 구매하여 요리한다는 의미이다. 음료나 기호식품 역시 천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활용해서 조리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단맛을 낼 때는 양파를 짠맛이 필요할 때는 조개나 해물류를 활용하라. 무설탕, 간편조리, 물만 부으면, 데우기만 하면 이런 문구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식사를 바꿔야 몸이 바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화는 참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그때 폭발해버려도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분을 쉽게 드러내는 것이 당장은 화풀이가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심적 부담이 커져서 또 다른 병을 낳게 되는 것이다. 만약 분노의 폭발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다. 따라서 화병은 예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즉시 올바르게 대처하여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현명하다. 건강하게 감정을 다스리고 표출하는 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운동이다. 운동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자신감, 활력, 스트레스 해소 등 심리 근육이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화병은 우울증, 불면증, 소화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음악은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자기 제어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음악은 의학과 심리학 영역에서 치료 방법으로 널리 이용된다. 환자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자아를 통합하여 정서적 균형을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음악은 듣는 것도 좋지만 악기를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처럼 음악에는 마음을 진정시켜 우라를 풀어주는 힘이 있다. 다음은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는 습관입니다. 신체의 리듬 회복 피곤하다고 종일 쉬거나 잠만 자는 것은 오히려 피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다. 지나치게 오래 휴식을 취하는 것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체의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 유산소 운동을 20분에서 30분 이상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곤하거나 식욕이 없을 때는 사과를 먹어라.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능금산, 구연산, 주석산 등의 유기산이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준다. 또한 긴장을 풀어주는 진정작용을 함으로 불면증에도 좋고 빈혈이나 두통에도 효과가 있다. 꿀은 꽃가루 특유의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방향성 물질, 아미노산 등 이상적인 종합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효소 역시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식품이다. 게다가 꿀은 포도당과 과당을 주 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흡수가 아주 빠르다. 이처럼 꿀을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 어떤 식품과도 비교할 수 없다. 약만으로는 번아웃을 완벽히 치료할 수 없다. 환자 스스로 생활 리듬을 조절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정신적인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답은 뇌가 방전하여 번아웃이 되기 전에 수시로 충전을 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지쳐가는 뇌를 충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대인에게 가장 권할 만한 것은 문화생활이다. 음악도 좋고 미술도 좋다. 주기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업무 스케줄을 짜듯 미리 설정해놓자. 이번 달에는 연주회 다음 달은 전시회 그 다음에는 영화관람 이렇게 일정을 짜놓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감상하게 된다.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함께 문화생활을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혼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즐기도록 해보자. 이렇게 문화생활을 통해 우리의 지친 뇌는 쉬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지친 뇌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활동은 바로 스포츠다. 스포츠는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몸만큼이나 마음도 건강해지도록 돕는다. 반드시 시간을 내서라도 운동을 해야 한다. 종목은 상관없다.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단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운동은 금물이며 무리해서도 안 된다. 운동하고 난 뒤에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불편하거나 괴로워진다면 나에게 맞는 운동이 아니다. 반드시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의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왕이면 야외 스포츠를 해보자.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햇볕을 받으며 집중하다 보면 신체 에너지는 풍성해지고 마음 역시 더욱 상쾌해질 것이다. 다음은 자율신경계를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신체의 리듬을 회복하라.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과 일상생활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 수면과 생활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식사시간과 오장의 운동의 리듬이 생기게 되고 바이오 리듬 및 자율신경의 균형 유지가 쉬워진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라.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만성피로가 쌓이고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된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 컨디션을 쉽게 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밤샘이나 야간 근무 야행성 생활을 피하라. 주야간 교대 근무 삼교대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자율신경계 질환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게임이나 TV 시청으로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는 생활 역시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자는 생활이 가장 좋다. 몸을 움직여라.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자율신경 균형의 붕괴는 의외로 별다른 징후 없이 진행된다. 따라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자부했으나 알고보니 교감신경 항진이 상당히 진행되어 진료실로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다. 스트레스로 마음이 혼란하여 마음을 바꾸기 힘들다면 몸을 먼저 바꾸는 것도 효과적이다. 일정한 시각에 몸을 움직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걷기도 뛰는 것도 체조도 아무튼 무엇이든 좋으니 몸을 움직여보자. 다만 이러한 운동은 가능하면 낮에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먹어라.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은 바로 식습관이다. 주로 식사의 종료, 시간 등을 체크하는데 식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자율신경의 교란이 쉽게 발생하고 치료를 시작해도 좀처럼 병세가 호전될질 않기 때문이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되 항상 일정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은 가능한 한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재료를 최소한의 조리를 거쳐서 만들어내는 것이 자율신경 회복에 효과적이다. 자율신경의 문제로 소화 효소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아 소화기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많이 있다. 그런데 열의 아홉은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다. 제대로 먹어야 자율신경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느리게 살자. 뭐든지 급하게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항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느리게 사는 것이다. 생각도 느리게 행동도 느리게 말도 느리게 느린 삶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주는 보약인 셈이다. 그래서 약속했던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호흡도 불안정해진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것이다. 여유있게 움직인다면 교감신경이 항진될 일이 없다. 늘 느긋하고 여유가 있을 테니 말이다. 이처럼 여유를 가지면 자율신경 활성에도 도움이 된다. 심호흡을 자주 하라. 허리와 등을 곧게 편 뒤에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을 연 자세로 바르게 앉는다. 두 손은 편안히 아래에 두고 시선을 코 끝에 집중한다. 그대의 코를 통해 숨을 천천히 내보내고 다시 천천히 들이마신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더 천천히 숨을 내쉰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반복한다. 이러한 심호흡을 하루에서 10분에서 30분 가량 실시하면 교감신경이 진정되면서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이다.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생명 시스템을 조율하고 있는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목뼈부터 엉치뼈까지 척추를 따라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자율신경기능의 균형을 위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척추를 세우듯 반듯한 자세를 늘 유지하는 것이다. 자세가 구부정하고 흐트러지면 척추 균형이 깨지고 교감 부교감신경의 통로인 척추의 흐름이 왜곡되어 한쪽으로 척추와 근육의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등과 어깨가 앞으로 굽으면 가슴 근육이 위축되고 몸이 안으로 말려들어가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 즉 교감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호흡이 힘들어진다. 서있거나 앉아있을 때 양손을 뒤로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펴는 자세를 취하면 가슴이 활짝 열리게 된다. 또는 그냥 서있을 때도 엉치를 약간 뒤로 빼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 가슴이 자연히 열린다. 이런 자세에서 깊은 호흡 복식호흡이 가능하며 교감 부교감신경의 원활한 작용이 이루어진다. 목이 앞으로 뻗어나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등이 구부러지고 어깨는 안으로 밀려들어가며 폐와 호흡기가 좁아지면서 횡격막이 압력을 받아 호흡이 짧아지고 얕아진다. 그래서 어지럽거나 이병 불면 소화불량 답답함 이런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한 증상들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자신이 거북목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벽에 기대어 머리부터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까지 벽에 붙이고 서보는 것이다. 이때 머리가 벽에서 떨어진다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있다. 거북목을 치료하고 싶다면 이렇게 선 자세에서 턱을 아래로 약간 당기고 머리는 벽에 붙이는 느낌을 유지하면 된다. 만약 목덜미가 뭉쳐서 늘 무겁고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뭉쳐있다면 뇌와 몸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에 문제가 생겨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될 수가 있다. 따라서 목과 어깨가 뭉치지 않도록 평소에 습관적이라도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신의 근육에 힘을 빼는 연습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닥에 누워 눈을 감은 뒤에 심호흡을 하면서 머리부터 이마, 코, 턱, 귀순으로 하나하나 내려가 발목, 발등, 발끝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힘을 빼면 된다.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시도하면 좋다. 꾸준히 하게 되면 긴장이 해소되고 호흡이 깊어지며 뇌의 피로도 줄어든다. 단순히 걷는 것과 다르게 올바로 걷기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다. 제대로 걷지 못하면 걸을 때마다 몸에 무리를 주게 된다.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턱을 약간 당기고 가슴을 활짝 편 뒤에 허리를 곧게 펴야 한다. 걸을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신경쓰되 팔은 앞뒤로 움직이고 특히 팔이 뒤로 가는 폭이 더 크게 걷도록 한다. 땅에 발을 디딜 때는 발 뒤꿈치부터 닿게 하고 머리 꼭지를 누군가 하늘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몸을 쭉 펴고 걷는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찾는 방법으로 자유신경의 건강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신경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또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실천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